경주 아와 쪽에 상관집 왔다가 하늘마루에 왔다가 요 근처에 저수지 한번 탐방해보고 가겠습니다. 아와 교차로 내리는 쪽에 보면 뚝 떨지라고 있어요. 솔밭 있고 한데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 아와 교차로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셔야 모똥 밑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낚시꾼 차가 보이긴 하네요. 이 조그마한 저수지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. 거기가 되는가 모르겠네. 우리 탄탄자대도 보입니다. 탄탄자대도 보이고 아 저기도 탄탄이네요. 오 저기도 탄탄이고 다 탄탄입니다. 망태기를 담가 놓는 걸 보니까 거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겠죠. 쫙 둘러가면서 엄마 끝내주게 많습니다. 여기 용주 형님 자리 아닌가 모르겠네. 몬스터 형님 자리 같은데 거기가 나오나 본데요. 조건도 좋네. 여기가 사실은 물이 더러워서 낚시를 안 했었거든요. 안 했는데 여기서 4자 5자가 막 나오면서 몇 년 전부터 낚시를 하기 시작했어요. 사실 물은 여기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. 그리고 도로가 있어서 데체인지 쪽이라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요. 몬스터 형님 자리고 그렇다네요. 고기 잔치기 몇 마리 잡아놨네요. 이제 막 시작이라 그러네요. 여기도 이제 어제부터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데 아직은 큰 놈들을 안 봤지 월탑니다. 고기 잔치기 고기 잔치기 고기 잔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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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은 많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서 좀 쉬고 내일 하루 근무하고 모레부터 1주일 장방을 가려고 합니다 체력 보충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